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 평산책방 문재인 씨가 양산에 낸 새책방입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심심하니까. 그런데 열정페이로 그냥 와서 다 공짜로 일을 해달라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냥 당장 그냥 선입견 없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 그래도 공짜를 요구하더라도 밥은 줘야 될 게 아니냐. 밥도 보니까 꼬박 8시간인가 9시간 일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점심을 제공하겠다.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가 책방을 열었으면 책방에 여러분들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 정도는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방에 수익이 남을 건데 수익이 안 남는지는 사업은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열정페이 공짜로 와서 그냥 일을 해달라. 내 얼굴 한 번 보는 걸로 그냥 가름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책방 문재인 씨가 이번에 낸 평산책방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책방에서 무슨 자원봉사자입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람을 쓰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 열렬하게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최소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평산책방과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5월 5일부터 선착순 마감 예정이고 모집인원은 50명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참 눈에 거슬렸던 것은 오전부터 오후 종일 종일 봉사자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런 야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전 근무한 사람은 마치고 가면서 자기가 밥 먹고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말 오전 오후 종일 종일 봉사자만 식사 제공합니다. 돈 버는데 귀천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뜰살뜰 여러분들 아껴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열정페이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싶은데 사적으로 여러분들 서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많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4시간 근무했으면 4시간 저름 체제 임금을 지불하고 8시간 저름 일을 했으면 8시간 체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런 노동력을 쉽게 하면 착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2시간 3시간 일을 했더라도 꼭 이런 단서를 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일 봉사자만 식사 제공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분 얼굴을 보기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좀 와글와글합니다. 문재인 책방 열정페이 논란 민간사업장에서 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가 맞는 말이죠. 민간사업장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것은 경우나 도리의 여름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죠. 열정페이 그냥 공짜로 와서 일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이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금은 지불하지 못하는데 일종의 기념품 자원봉사활동 혜택으로는 평상챗빵구스 관련 상품이나 점심 간식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사건만 보더라도 이 사람 이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자기 책방을 열었는데 열정페이로 그냥 공짜로 와서 일을 하고 종일 근무한 사람만 점심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점심으로 안 주겠다. 이런 내용을 주목할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발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경악스러운 거죠.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평상책방 sns에 올라간 공지거래도 왜 열정페이를 강요하느냐 왜 민간사업장에서 자원봉사자를 쓰느냐 그리고 당신들 어떻게 종일 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냐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부 네티전들은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밥은 줘야 될 거 아니냐 밥 좀 줘라 이야기해요 밥 오전반은 오후 2시까지 일하고 혼자 밥 먹으러 가라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도리나 경우에 다 으긋나는 일인 거죠. 뭐 이렇게 하고 앞에 타이틀은 인권 변호사 붙였고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 위해서 뭐 모든 일을 다 하는 정의의 이름 사도처럼 그렇게 쇼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불만을 보인 이미 귀찮아서 제가 댓글을 안 달라고 하는데 성질이 나서 댓글을 답니다. 국민을 호구로 압니까 아무 생각 앞에 사는 개머들이 아직도 따르고 우쭐쭐해 주시니 저런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자가 무슨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까 개인사업자가 무슨 여러분들 깡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까 f님은 그에게 연금을 받는 사람이 왜 민간사업자의 업역을 침범합니까 굳이 돈을 벌겠다면 연금 포기하시오 최저시급 올려서 남들을 망하게 하더니 자기는 열정패이의 갑질도 모자라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조금만 생각이 깊었으면 종일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점심을 주겠다든지 열정패이 이런 걸 걸게 돼서 안 되는 거죠 제가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벌려보니까 한 시간 정도 실시가 됐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문재인의 평산책방 자원봉사자 모집 중앙일보 5월 7일자 문재인의 과도한 열정패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00명 정도가 참여했고 97%가 보수를 지불하고 사람을 쓰는 것이 옳다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여러분 쓰게 되면 보수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많은 돈은 지불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가 공짜로 사람을 쓰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2%가 되네요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97%가 사람 쓰려면 돈 내고 쓰라 이건 거죠 어쨌든 간에 조용히 살면 이런 논평도 안 할 건데 아마 집에 있어 보니까 힘들 겁니다 좀 더 쑤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책방이 돼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은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무슨 책방에 가서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재기 시작을 향한 일종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이 평산책방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나이들이 지금 문 대통령이 한 70 가까이 돼 갈 건데 참 철이 들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연금 많이 받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국민들 다 지금 살기도 힘들고 한데 그냥 와 가지고 그냥 공짜로 무보수로 일을 해달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리로 생각해봐도 정신 좀 차립시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안철수 씨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여러분 후보의 표를 빼앗아 대통령 된 거 아시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본격적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무너졌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여러분들 분석에서 파헤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도독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곧 이어서 여러분 5권에서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손을 댔는 것까지 여러분들 분석한 책이 곧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6권은 교육감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직선거를 정상화한다 이런 부분에 힘을 되시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둑놈들 1권 4권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